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 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네 사랑이 되었네 찾기도 하고 놓기도 하니 변덕스러운 그대의 찬란 앞에 넌 나면 그 무너스러워만 알고 있는 당신이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어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어 말한다고 해 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들키고 말았네 사랑이 되었네 찾기도 하고 놓기도 하니 변덕스러운 그대의 찬란 앞에 만나면 그 무너스러워만 알고 있는 당신이 위원히 와요 만나면 그 무너스러워만 알고 있는 당신이 위원히 와요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어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로 탑 찍어불고 전국으로 탑 찍어불고 다니고 있는 송가인유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우리 또 고향 우리 해남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우리 한여름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여기 해남 국민들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어요? 네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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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서울 대전 참 멀리도 많이 와주셨네요 해남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더운 밤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? 네 송가인이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? 이뻐요 뭐라구요? 이뻐요 어짜든지 복 많이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한곡 더 들려드릴건데 이번에는 한많은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불러주실거지요?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